비행기 티켓 보는 방법 그리고 공항 검색대 통과하기 왕초보 해외여행 가이드 참고 여행 전문가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행기 티켓 보는 방법과 공항 검색대 통과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티켓 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딩 타임과 게이트 번호입니다 보딩 타임은 탑승하는 시간, 탑승하는 시간이며 게이트 번호는 비행기를 타는 곳, 비행기를 타는 곳입니다 탑승 시간을 잘 확인하고 시간에 맞춰 게이트 번호에 가면 됩니다 이 티켓의 경우 저녁 7시 15분이 탑승 시간이며 31번 게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탑승하는 시간과 게이트 번호를 잘 확인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보안 검색대 통과하기입니다 공항에 검색대 전까지는 누구나 공항에 와서 쇼핑 등에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대부터는 비행기 티켓이 있는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웅은 보안 검색대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검색대에서는 짐검사와 몸검사를 합니다 짐검사의 경우 가방에 물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핸드폰과 가방 안에 있는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따로 꺼내어 바구니에 담아야 합니다 몸검사의 경우 겉옷을 벗고 벨트나 주머니에 동전 등을 모두 빼 바구니에 담은 뒤 직원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마치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보안 검색대부터는 티켓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핸드폰, 노트북은 가방에서 따로 꺼내 바구니에 넣고 직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행기 티켓에서 중요한 것은 탑승 시간과 게이트 번호입니다 탑승 시간에 맞춰 게이트 번호에 도착해야 합니다 보안 검색대부터는 티켓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은 검색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과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는 따로 꺼내어 바구니에 넣습니다 이후 직원의 지시에 따라 검색대를 통과하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자신감을 가지고 보안 검색대 통과하자 라는 말입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2인 기준 여행 비용입니다 여권 사진 2만원, 여권 5만 3천원, 왕복 비행기 티켓 35만원 곱하기 2에 더하기 5일 숙박비 15만원을 하면 99만 6천원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편 예고, 출국 심사하기, 다음 편에서 만나요 참고! 여행 전문가 분들은 시청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초보 해외여행 가이드